Q. 절대 더워서 지금 여기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. 저의 겨위에 그렇게 불복하는 약한 사람 아십니까. 얀마 누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단지 그냥 촬영에 방해. 여기 아산이 안 됐어? 단지 촬영에 방해가 안 돼요. 전혀 더워서 이렇게. 리허설! 리허설! 어딜 가시나요? 담담. 담담이시죠? 네. 여기 가세요. 여기 가세요. 여기 가세요. 아니요, 이거 지금 이 샷에서 한 거지 더 많이 나왔어요. 이번 씬이 샷 많던데요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는 거죠? 하실 수 없어요. 왜냐면 여기는 웹드라마 촬영장. 다시 만나고.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. 뭐 자꾸 인사하세요. 어디 가시려고.